저희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협업을 입듯하는데요 마치 지금 저희 둘 같은 게 아닐까요? 문정혁입니다 저희 둘처럼 올 가요계에서 최고의 작품을 함께 탄생시킨 다른 둘 누굴지 발표하겠습니다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수상자는 빅라티 10cm입니다 정일의 보안사 딱 10cm만을 먹으며 유쾌한 시너지를 기울여준 빅라티와 10cm 올해 뮤직 어워드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수상자에게 축하합니다 빅라티의 팬덤 빅라티의 팬덤 빅라리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된 이상 내년에도 인상을 빅라티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라티의 원인 ArcGIS로베리 사운드 그리고 우리 정열이 형 팬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열이 형이 부탁하면 언제든 저희 새로운 노래 나올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면 현 혼자 또 번지 점프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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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